아 라이브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때 원피스 검은색 죽을 때까지 내 음악을 할 수 있는 거 유튜브 보기인데 최근에 LP에 관심이 많이 생긴 닭, 돼지, 소, 참치로 만든 모든 것 디터람스 턴테이블 일일일커피 레드벨벳 이번 앨범 날짜 나왔을 때 스무살때부터 함께한 제네렉 스피커 서로의 헌신 리스 패러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 구로 시작하는 모든 것 구국혼, 구준협, 구원투수 등등 단기간의 살빼기 그랑핸드의 마린 오키드 패러글라이딩과 스킨스쿠버 김소다 대표님 사람을 잘 안 믿는다 조용한 곳은 어디든 좋다 모두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 제임스 블레이크의 목소리 습하지 않은 모든 날씨 엑소엑소 교촌치킨 유스 2차 성징이 오기 전까지는 정말 자신 있었다 시체처럼 죽은 듯이 자기 특히 그리스도를 조용한 점 2차 성징이 오기 전까지는 감사합니다.